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원래 오늘 날짜 기준을 했을 때는 취업이나 면접 자기소개서 이런 관련된 영상이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편집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내용들을 다 편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으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일이 많아서 야근이 좀 잦고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래도 괜찮겠습니까?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을 먼저 물어본 의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두 가지 정도로 이 질문을 물어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회사가 일이 많다 야근이랑 주말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짜 많아서 이걸 잘 버텨낼 수 있는가 이런 경우라고 하면 좀 근무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그런 책임감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또 다른 이유입니다 보통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이고 과거에 좀 경직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있고요 공공기관인데 질문을 하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그 기업일 때와 타터 뭐 이런 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수적인 기업에서 이 부분을 물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답변을 해 볼게요 일이 많다라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가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담당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열심히 신입사원으로서 배우면서 다 제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성과가 잘 나고 제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제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처럼 좀 어느 정도 워라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업임을 좀 염두를 해 두고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당연히 일이 서툴고 일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야근이 있다거나 좀 업무량이 많더라도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의 확대라든지 지속적으로 일만 하다 보면 과로와 피로감이 누적이 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가 사람들한테 약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삶에 좀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적당한 야근이나 이런 부분은 자신의 그런 업무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몰려서 집중력을 떨어뜨린다든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야근을 한다라고 치면 오히려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다 해 봤었죠 이게 회사마다 좀 보수적인 회사들은 당연히 CEO 입장에서는 워커홀릭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반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일은 딱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그런 스타일 그리고 쉴 때는 확 쉬어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답변을 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 면접장 가시기 전에 꼭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면접장 가는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